우리 처음 만났날 기억나? 기억나지? 왜? 요즘... 너 묘하게 다른 거 알아? 지금 내가 변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? 나 만나면서 설레기는 해? 아니... 어떻게 항상 사랑하기만 해? 정으로도 변하고 그러는 거지 들어가서 얘기할까? 너의 배려는 날 위한 것일까? 널 위한 것일까? 이 애매한 전조 증상은 끝나기는 할까? 근데 난 마실까? 이 Account Al appendix impact 아니면 잘 해서 통일한 영상이야